참나가 제가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림을 그릴 때 안에 그리잖아요 근데 이걸 같은 차원으로 생각하시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공이 없는 차원이 즉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고 밖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? 내 안에 참나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에고는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이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왜? 다 그냥 근본적으로는 다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고 입장에서는 밖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거는 울고 웃고 하는 건 다 참나에서 나온 참나의 뿌리로부터 나온 힘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덕에 우리가 울고 웃고 산다 그러면 안에 있다고 설명하는 방식도 좋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바다에서 일어나는 작은 물거품일 뿐이다라고 이해하면 이 에고는 참나의 바다에 있는 작은 알맹일 뿐입니다 그렇죠? 그러니까 참나를 밖에 설정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네 밖이네 하는 거는 피로에 따라 에고가 이해하기 좋게 돕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뭐라고요? 다른 차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 여러분이 몰라라면요 여러분의 고뇌가 다른 차원과 접속됨으로써 이 고뇌가 승화되는 거고 그래서 더 자명한 진리가 우리 내면에서 올라오더라도 그거는요 다른 차원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한테 영감으로 그러니까 이걸 밖에서 받았다 안에서 받았다 이건 부질없는 논인 거예요 성령이 밖에 있지 않나요? 안에 있지 않나요? 그거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다른 차원에 계세요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요 온 우주 안에 성령이 꽉 차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차원입니다 성령에 근거하지 않은 티끌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4차원 시공간의 모든 존재는요 성령의 근거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 성령은 안 보여요 왜? 다른 차원입니다 고차원입니다 고c Lagoon